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미호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귀뚜라미도 귀뚤귀뚤 책을 읽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책 읽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은 없겠지요?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친구입니다. 토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 8회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조급한 농가에서는 완악들 아이들이 들판을 쏟아내며 벌써 쇠어버린 피름을 듣고 나물밥, 시래기죽을 쏘었다. 찌푸리를 캐어다 칫가루를 만들어 저장하기도 했다. 아따, 방 좀 그만 떨어라. 들어오는 복도 나가겄다. 해물도브꾼에게 미역을 바꾸었다가 물으려고 쫓아나온 봉기에게 투마나비 이평이가 타박을 주는 것이다. 그런 소리 말아. 숙년들면 네가 내 위기 살릴 것까? 그라면 애시당초 바꾸지나 말일이지. 내가 바꾸나? 지집년이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곡식을 퍼줬으니 복둥할 일 아니가? 공기는 미역단을 들고 도북꾼을 부르며 헐레벌떡 두 길로 쫓아간다. 저 놈의 자석, 미역 한 꼭지 빼놓고 나와 실기다. 내 곡식 내놓으라고 지랄병을 핥기니 도북꾼이 학을 떼겄구나. 논의 물을 퉁을 향서 입병이 주멀거렸다. 언덕 아래 늪지에서는 철문 축들이 돌식돌식 나뉘어 흙탕물을 논고랑에 퍼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일에 힘을 쓰면서 입으로도 또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김훈장이 들으면 계절초풍할 잡소리를 짓거리며 시시덕거린다. 저분 장나래 말이다. 바오 놈 깍데기 홀랑 먹긴 일 하나? 와 그랬노? 노름 했지. 뭐? 날치기나 당했으면 광가에나 뛰어갈 긴데 원성할 곳이나 있어야지. 아, 그래 바오 아베가 몽둥이 찢기 들고 미친 개에 찼듯이 바오를 찾아 댕겼구나. 매사 박물장씨 계집이라도 끌어들인 줄 알았지. 바오 아베도 아베지. 자석놈 지랍불 알면서 뭐할라고 돼지는 팔아오라 했는고. 그기 제사장 보아오라고 시켰는갑더만은 설마 했겠지? 다른데 쓸 돈도 아니고. 그게 그런 게 아닐기다. 바오 아베가 요전뿐에 언더막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 찢는갑더라. 그래 아마 바오를 보내실기다. 하기사 젊은 놈들이 조상 소중한 거를 알아야 말이지. 아따, 니는 늙었나? 나도 넣어서 그렇단 말이다. 재산나림은 계기쿠게 입합이나 배불린 복을 생각하지. 죽은 할배의 할매 생각하나? 무신 조상 덕을 받다고 할배의 할매 잡수시오 하겠노? 그래도 조상님을 섬기야 복을 받느니. 안그라더나 김은장이. 흥, 무슨 수로 복을 주노? 저승에 가서도 종놈은 종로를 달키고 가난뱅이는 비롱땅 파가면서 보리죽이나 묶었지. 인역들 살기에 눈이 돌아갈긴데. 자손들 못 살고 잘 살고 돌볼 새가 어디 있더노? 간둥간둥 주둥이 놀리다가 무당 불러 구탈라. 어림도 없다. 보리죽 말고 뭐가 또 이식구? 양껏 묵을락하면 역시 최참파님 댁이나 가서 빌부터야. 갈수록 산이구나. 구심 피할락하다가 보리죽도 못 먹고. 쫓기 날라. 아참 그 서울 양반 말이다. 아까 또 오도마 말타고 순검인가 병댄가 얇고진 옷을 입고 칼은 안 찼더라마는. 신소리 그만해라. 그 양반 지체가 웃듯하고 순검이고 병대고. 그렇지만은 순검이나 병대에도 웃대가리가 이실 거 아니가? 삼수가 그러는데 세상이 좀 이심은 순검 같은 거 아무라도 할 수 이실길 한다. 삼수가 껍적거리던데? 장차 순검 될기라고? 그런가? 뇌사 뭐 알아야제? 옷이 그런 게 그런가 싶었지. 정자나무 밑에서 안하게 점심 가져왔다고 고함을 쳤다. 밥이나 묵어볼까? 컬컬한데 탁백이나 한 잔씩 계시면 오죽이나 좋겄나? 숙련 늙었다고 껑껑 울어 쌌는데 술이 어디 떠노? 날라다 놓은 점심밥 둘레에 둘러앉는다. 아니 용이 형님 거기서 뭐 하시오? 붓들이가 뒤늦게 용이를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편찮았다 카더만은 이자 괜찮소? 용이는 웃기만 했다. 되게 아팠다 카더만은 웃도십니까? 밥그릇에 기오르는 산개미를 집어내며 달수가 물었다. 여전히 용이는 웃을 뿐이다. 몸살 익었지? 점심 안 했으면 같이 하입시다. 용이는 고개를 저었다. 한참 용이는 온다간다 말도 없이 일어섰고 아까 계집아이가 가던 논뚝길로 걸어간다. 사람이 와 저 모양이 됐노? 응? 혼 빼인 사람 같다. 다 그럴만한 일이 있지? 붓들이가 말했다. 무신일구? 모르나? 모르니까 안 묻나? 계집이 도망갔거든. 계집이라니? 아침에 샘서 물 이고 오는 강청댁을 봤는데? 절벽이구나. 허참! 애키지 말고 말해라. 와 그때 오광대 보러 안 갔나? 그때 보고도 그러네. 그때 무당래 월선이하고 함께 안 가더라고. 아하! 맞다! 니가 그때 뭐라고 했지? 달수가 먼저 깨닫는다. 한 잔 한 김에 새가 나서 뭐라 했을끼다. 이놈아 늙은 여자한테 생심냈구나. 그런데 정분이 난 그 월선이가 보따리 쌌단 말가? 그렇지. 나도 장에 가서 들은 얘긴데 돈량 있는 놈이 첩으로 데려갔다 카든가? 옛날 서방이 와서 갔다고도 하고 어느 말이 참말인지 종대 없더마? 오면서 눈여겨봤더마는 가게는 철장하고? 그래서 이 서방이 병이 났구나. 무당 딸을 건드려서 혼을 빼갔는지 모르지. 그러기. 못생긴 따줄이 입안에 바바를 튀기며 성급히 말했다. 그? 그러기 쟤 아무리 인물 좋고 풍신 좋아도 소용없다. 돈이면 산하하는 허수앱이다. 돈만 있어보재. 아무리 병신이라도 계집이란 뜻대로 되는기라. 흥 그러니까 계집 전신 못하는 거는 니 얼굴이 문딩이 겉에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 그렇다 그 말이구나. 말인지 그렇다 그 말 아니가? 쟤 찬판 내 며느리 보니께 그렇지도 않더마. 따줄이는 공연이 화를 낸다. 용인은 쟤 찬판댁을 향해 휘저기적 올라가고 있었다. 팽나무 그늘 밑을 지나 행랑 뒤 곁으로 돌아간다. 한참 후 삼수가 마구깐의 말죽을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도리는 일 나갔나? 사랑 뒤뜰에 가 있을기요. 삼수는 달갑지 않게 대꾸했다. 용인은 행랑 뒷마루에 걸터앉는다. 여기 와본 것도 오래되었다.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이 행랑뜰에서 놀았던 일이 생각났다. 노상 치수에게 두드려 맞았었다. 엄마 내가 심이 더 센데 와 밤낮 얻어맞아야 하노? 모친은 잠시 용인을 바라보았다. 심이 세니께 억울할 것 없다. 나도 때릴란다. 도련님이 몸이 약하니께 니가 참아야지. 샘찬 성에 참더라고. 니는 심이 세니께. 그라면 뭐 심만 세면 밤낮 맞아야 하나? 그러니까 니보다 심센 놈을 만나거든 그때는 지지 말고 때려주라모. 심센 놈이 그라면 나같이 맞아줄기가? 어진 마음임은? 안 어지면 난 또 맞아야 하게? 나쁜 놈 되는 것보다 어진 사람이 돼야제? 그라면 그라면 그래도 엄마. 심이 새도 맞고 심이 없이도 맞고 맞고만 살라카나? 말문이 막혔던지 못 치는 말이 없었다. 상놈이 어찌 양반을 때릴 걷고 그 말을 듣고 용인은 울었다. 빙 둘려진 돌담과 겹겹이 솟은 기와지범 죄참판댁 행랑 텐마루에서 올려다 보이는 하늘은 좁았다. 와 그리 넋을 놓고 앉아있소. 도리한테 할 말이 있소? 삼수가 물었다. 할 말이 있으면 도리 불러올까요? 불러올 것도 없다. 사랑에 있다겠나? 야 거기서 뭐하노? 마당에 뿔을 뽑을 끼요. 길상이는 뭐하고? 길상이는 읍내 문약국한테 심부름 갔소. 와 누가 아파서? 갓난 알매가 어젯밤에 토하고 해서 약 지으러 갔소. 개글스럽게 음석을 먹더만은. 용인은 일어섰다. 그는 윤씨 부인과 마주칠 것을 두려워하며 까대기 옆을 지나간다. 평상위에 서희가 그림같이 잠들어 있었다. 봉순이도 물어 누워 그러니까 저쪽으로 얼굴을 돌려놓고 함께 잠들어 있었다. 서희는 반듯하게 얼굴만 이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어미 자식 어미 안 담고 니 담겠느냐고 흔히들 하는 말같이 잠든 서희 모습에서 용인은 아름다운 별당하씨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먼 빛으로 두 손어 번 보았을 뿐인 여인의 모습에서 다시 잠든 서희의 얼굴로 서희에게서 다시 먼 강 아래서 물들어오는 놀과 추억이 30을 넘은 용이를 옛날로 어린 시절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다. 용이에게는 서분희라는 누이가 있었다. 세 살 위였던 서분희는 열한 살이던 그의 여름 천연들어 죽었다. 이쁜 계집아이였다. 비가 옥수로 쏟아지던 밤이었다. 장마절로 접어들면서 마을 사람들은 연일 강둑에 나가서 무너진 둑을 쌓고 허술한 곳을 메우곤 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다. 용이네 집에서도 그의 모친과 부친이 마루야 나한 자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연들을 치르고 난 뒤 회복기에 들었던 용이도 잠이 깨어 모친의 치마자락을 꼭 쥐면서 송긋날 같은 굵은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루 살강 밑에 걸어둔 초롱이 휘뿌옇게 빗줄기를 비춰주고 있었다. 그때 방문을 화닥닥 열고 서분희가 마루에 뛰쳐나오며 울부짖었다. 용이는 떡 해 주고 노물 해 주고 폭밭 해 줌어 오만 것 다 해 줌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 주요 구슬이 돋아서 흉하게 된 얼굴을 서분희는 손톱으로 잡아뜯었다. 아 아가 모친이 놀라서 펄쩍 뛰었다. 용이의 천연들을 받아 앓던 서분희는 구슬이 잘 돋아서 부모들은 한시름 놓기도 했으나 둑을 쌓는 부역 때문에 서분에게는 등한이 했던 것이다. 한편 딸 자식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나 용이가 치르고 난 뒤였기에 음식을 자려 비손을 하지 않았다. 용이는 떡 해 주고 노물 해 주고 오만 것 다 해 줌어 아이고 큰일 났네 바람 쐬면 안 될 낀데 아가 들어가자 모친이 안아 드리려고 했으나 서분희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고 얼굴을 잡아 뜯었다. 웃자겄노 개집 자식이 얼굴 다 망치겄네 잠자고 있던 부친은 급히 얼굴을 씻고 의관을 갖추었다. 그리고 울부짖는 서분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님 내 인간이 미련하고 불면에서 저질러십니다. 노음 거두시고 한 분만 살피해 주시이소. 새는 날에는 대시로 앉혀 떡하고 밥하고 걸게 해서 손님 내 대접하거십니다. 돌아가실 적에는 마부 부려서 노자 짜고 인간이 뭣을 압니까? 손님 내 우짜든지 열한 살 먹은 이시방성 이럴 거치 살피셔서 곱게 앉히 주시이소.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으나 서분희는 이튿날 해질 무렵 죽었다. 그때 지수의 나이 열 살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용희는 지수가 때려도 엄마가 다이른 대로 그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수는 용희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월선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못났다고 흉을 보았고 울보라고 놀려대었다. 도리는 사랑의 돌담 옆에 엎드려 풀을 뽑고 있었다. 이자 괜찮소? 그럴 만하네. 그래도 얼굴이 많이 생이십니다. 볕을 안 보니께 무슨 일로 오시소? 자네 술이나 사주까 싶어서 나 때문에 욕 안 보았나? 뭐를요? 대낮인데 무신 술을 먹고 심니까? 도리는 마루 쪽을 힐끔 돌아본다. 비스듬히 떨어져 있어 마루에 앉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야기 소리는 들려왔다. 병신 같은 놈들 열흘 동안이나 헤매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겠소? 못 찾았다 그 말인가? 하기는 거쳐가 일정치 않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뭔 만난 게 아니지요. 만났으니 그러지 않소? 코를 끼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할 게 아니요? 말이 그렇지 이 사람아 산 사람을 어찌 코를 끼어서 데려오누? 지수와 준구의 얘기 소리였다. 둘이 싱긋이 웃었다. 이분의 말입니다. 강포수 차지로 가는 김평산이 그 양반을 따라서 삼수가 지리산에 안 가십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이소. 삼수 그 놈의 자석 재미 톡톡히 보았다. 갑디다. 매혹한 거맹꾸로 매코롱 해가지고 돌아왔소. 하기사 평산인가 노름쟁인가 그 사람이 삼수 입을 막으려고 그랬거지만은 강포수를 만나기는 만났다. 갑디다. 다마는 열흘을 놀고 돌아다닌기다요. 그것도 우지 논 줄 아시겄소? 도리 눈이 선망에 흔들리었다. 그는 일어서서 용이 귀에다 입을 대었다. 평산이 그 노름꾼이 각시를 사주더랍니다. 각시를 아무한테도 말 마이소. 민망해하며 용이는 눈을 꿈뻑꿈뻑 했으나 도리는 천진스럽게 싱글벙글 웃는다. 그것뿐인 줄 아요? 노름도 했다. 갑디다. 빌어먹을 놈이 그러다가 혼출이 날랐고 그 좋은 본배기는 안하고 평산인가 그 사람 사람 하나 망쳐놓기 뭐가 어렵겄소? 거 누구 없느냐? 예! 도리 당황하며 쫓아간다. 냉수 가져오너라. 예! 멍에 있던 용이 칫수에게로 간다. 서방님 문 안 드립니다. 응! 별일 없었느냐? 칫수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예! 얼굴이 안 됐군. 어디 아팠는가? 몸살을 했나 봅니다. 오랫동안 못 배워십니다. 그러면 가보고 싶니다. 용이는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인사를 냈다. 누군가? 용이 나간 뒤 중구가 물었다. 마을의 농사꾼이요? 농사꾼 치고는 잘생겼구먼. 함께 자랐지요. 지 어미가 드난꾼으로 늘 드나들었는데 조상은 상놈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하고는 중구를 비웃듯이 씩 웃는다.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용이놈은 잘 알고 있지요. 그놈이 그를 배웠더라면 시인이 되었을께고 말을 타고 장을 들었으면 앞장 섰을께고 부모 묘수에 벌초할 때마다 머리카락에까지 울음이 맺히고 여인을 보석으로 생각하는 그렇지요. 복 많은 이 땅의 농부요. 말을 마치고 치수는 끼들끼들 웃었다. 중구는 웃을 것이 조금도 없는데 건성으로 따라 웃다가 자신이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어째서 이놈 앞에서는 늘 병신이 되는고 그래 그 강포순과 하는 위인 말인데 꼭 데려와야 한다 그 말인가 중구는 말을 돌렸다. 어떻거든 끌고 와야겠소. 언제쯤 산을 다녀왔나 보름쯤 지났을게요. 그렇다면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군. 모르기야 왜 모르겠소. 데려오는 방법이 꼭 하나 있는데 얘기 듣고 보니 재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놈이군 그래. 평산이란 놈도 여간한 여우가 아니었소. 내가 나서야 할 모양이오. 자네가 가도 안 온다면 죽여버리지요. 치수는 눈도 깜짝 하지 않고 말했다. 허허 실없는 소리 내가 가지 총 한 자루면 돼 그는 평생이 사냥에 미친 거라면 총을 가져가서 구경만 시켜도 지남철에 붙어오는 쇠붓이 꼴이 된다 그 말이네. 포수에게는 총이 생명 아닌가. 총을 주겠다 그 말이오? 줄 것까지는 없고 나도 생각해서 두 자루를 마련해 왔으니 안성 맞춤 아닌가? 자네하고 함께 나도 사냥 재미나 볼까 싶었데만 아무렴 어때. 용인은 언덕을 휘청거리며 내려온다. 밭둑에 소마통을 받쳐놓고 영파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자 좀 낮나? 비가 와야 할 긴데. 용아 우리 집에서 며칠 전에 진주를 다녀왔는데 지 동생이 장기간다고 해서 갔다 왔다. 거기서 윤보 형님을 만났더란다. 윤보 형님을? 응 그랬는데 윤보 형님이 말하기를 월선일을 보았다 카더라네. 용이 얼굴에 경련이 인다. 늙은 남자하고 다른 아낙 한 사람하고 월선이 함께 가더란다. 어딜 갔느냐 물으니께 월선이 울어 싸면서 멀리 간다고만 하고 어디 간다는 말은 안 하더라누아. 다 인연이 없어 그런 건데 니도 인자 맘 잡아서 살아야제 어쩔 것고 멀리 간다니께 돌아올 사람이야 아니다. 뭐 어지도 다른 자식이 없는 홀몸이니께 고생이야 하겄나 용이는 먼 들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세월이 세월인 만큼 잘만 하면 권력의 줄을 댈 수 있고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는 소문의 자리인 만큼 개와 바람을 타고 한자리 해볼 심사 아닌 조준구가 과연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었는지 지난 늦몸 그가 이곳으로 내려오던 날 그네들 역관으로 계시면서 그것도 모르시오? 초당에서 최치수가 빈정거렸을 때 조준구는 역관이랄 것 있나 밖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남의 글을 읽다 보니 자연 그네들하고 사귀게 된 거지 하며 불쾌했었다. 그러나 논벌에 대한 존경만은 잃지 않고 있던 김은장에게 역관이라는 말 탓으로 조준구는 괄시를 받았다. 서울서 총을 구해온 후 무료하여 김은장을 찾아갔었던 것이다. 사냥과 총에 관한 자기 견문을 얘기하다 보니 굳이 숨기려 했던 것도 아니어서 자연 역관 얘기며 외국 사신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허풍도 떨게 되었는데 그러자 김은장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남을 먹고 물 마시는 장부의 청빈이 군함과 대포를 막을 수 있겠소? 반백머리에 올려놓은 탕관을 흔들며 열을 올리는 김은장을 조준구는 야유했다. 그렇다면 상투 자르고 의관 벗어던지면서 슬기까지 뽑아버린 외인들이 지금 대포나 군함을 막고 있다 그 말씀이요? 조군께서는 조선 사람의 입노루토 하고 외인들의 입노루토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간 사정은 잘 아실 테지요? 허 입노루시라니 심히 듣기가 거북하오. 권세 좋아하고 재물 좋아하는 무리들이 늙은 것 젊은 것 할 것 없이 꿀을 보고 모여드는 파리떼 모양으로 허참 제나라 상감 제 선영 앞에 조아리던 머리빡을 남의 나라 졸기들 앞에 조아리게 되었으니 염치 이른 백성이 무슨 수로 나라를 보존할 것이며 대포 아니라 군함 끌고 오지 않아도 나라는 망하게 생겼소이다 예 이 지국에서 남의 나라 사신을 예로 대하는 일이 뭐 그리 허물이 되겠소 그러나 김 문장은 들은 척 안으며 자기 할 말만 했다 개명 양반들이 왜 총 몇 자루 왜 칼 나부랭이를 얻어다가 군고를 짓밟고 상감을 볼모로 삼았다가 그놈의 영모가 실패하여 섬나라로 도망가더니 듣자니까 그 자들이 그곳에서는 대접이 나쁘고 어쩌고 투정을 부리는 등 철없는 짓을 했다더구만요 허참 혼자 일신 편하겠다고 남의 나라에 가서까지 투정한 자들이 그래 나라를 바로잡고 벼스라치들한테 수탈만 당하는 불쌍한 백성을 구제하겠다고 역적 모의를 했단 말씀이오 벽존에 계시면서 서울에 식자 뺨치겠소 일본 같던 망명객들 동태까지 소상하신 걸 보니 벽존에 산다고 귀까지 먹고 입까지 붙었겠소 그야 물론 그러시겠지요 허나 하나는 아는데 열은 모르더라고 바로 그 동학당이 외인들 군대를 끌어들인 결과가 되지 않았소 이기면 충신이요 지면 역적이라더라고 언제나 결과가 중요한 게지요 조종구 조종구는 조종구는 말하면서 동학놈들 훈령 앞에 수대가리 얹어놓고 외인들은 큰절해야 한다던 최치수의 말을 떠올렸다 흰 도라지 흰 도라지 꽃이 핀 산막들에 전혀관계가 밀려들었다 강포수는 조종구가 가지고 간 엽종을 오르만지고 있었다 벌써 여러 번 성능을 조사하고 시험을 해보았는데 그는 엽종을 조종구에게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이 총 돈만 많이 주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한테 그만큼 돈이 있다 그 얘기냐 아닙니다 돈은 무신 돈이 집도 절도 없는 뜨내기 신세에 무신 돈이 있겠습니까 많이 벌면 많이 먹고 작게 벌면 작게 먹고 많이 벌 때는 계집 찾아가기 바쁠게고 맛입니다 사람이란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걱정해야 할 긴데 맨날 벌어서 노름하고 계집한테 덜어 넣었으니 저러다가 운전한 죽음 허것입니까 납득 연락풀풀한 얼굴을 내밀며 춘매도 한마디 끼어들었다 내 생전 이런 총 갖고 사냥을 해봤으면 여한이 없겄는데 옛말에 장순하자 명만았다 했건만은 사냥꾼한테는 총이 목심이나 진비 없는 긴데 강포수는 중얼중얼 혼자 중얼거렸다 춘매와 평산이 무슨 말을 하건 그들의 말이 귀에 닿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먼 나라에서 배에 실려온 귀한 것을 아무나가 돈이 있다고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양반님네만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이고 마요 양반님네 조준구는 풀이 죽어서 평산을 한번 보고 춘매를 보고 다시 조준구를 쳐다보는 강포수에게 멸시하는 미소를 그것을 수월하게 내어주게 하겠소 평산이 하첨했다 하룻밤을 산에서 묵은 다음 날 강포수는 총에 홀려 일행을 따라 나섰다 이들이 최참판댁에 도착했을 때 조바심을 내며 기다릴 줄 믿었던 최치수는 의외로 냉담했다 흠 자네가 산에 들면 귀신이라던가 허허 씨버뱉은 말하고 웃을 이유가 없는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김서방 김서방이 뛰어왔다 거처방을 마련해 주어라 강포수를 턱으로 가리킨 최치수는 고생을 하고 돌아온 조준구와 평산에게는 아무 말 없이 초당을 향해 횡안이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횡랑방 한 칸을 정해주어서 거처하게 된 강포수는 보기에도 딱하게 우리 속에 갇힌 산짐승 꿀이 되었다 주막에서 자고 올 거로 제게 순둥이 몇 개서 어디 살겄나 강포수는 쥐죽은 듯 적막한 최참판댁의 넓은 집안이 어쩐지 섬뜩했다 사실 낮에도 그는 겹겹이 쌓인 울타리 안에 문이 몇 개씩이나 있는 넓은 집안을 마음 놓고 다니질 못했다 어디가 어딘지 근접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욕문 모르고 앞마당으로 들어선 일이 있었다 누구냐 마루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중넓은 부인의 눈빛에도 질렸지만 어서 저리 나가라니께 김서방이 쫓아와서 웃소매를 잡아 끄는 바람에 강포수는 허둥지둥 나왔던 것이다 옛말의 열두 대문이라 카더마는 대문도 하 많고 기하는 곳도 많아 어디 움측 달싹할 수 있어야 말이지 밥 먹고 옷 입으면 그만인데 내야 양반대라 캐도 싫구마 철갑순 거면치로 답답해서 어디 살겄나 겨우 강포수는 일어서서 방문을 열고 나갔다 신도리에 크담한 집색이를 찾아신고 뜰로 내려섰다 담장의 시커먼 용마름의 선이 어둠보다 짙게 떠있고 담벽에 박은 돌이 히끗히끗 보였다 행랑 뜰하게는 희미한 아주 희미한 밝음이 깔려있었다 강포수가 뒷간쪽으로 막 돌아가려 하는데 멋이 팔랑하고 눈앞을 스친다 아니 귀녀 아니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집모퉁이로 돌아가고 말았다 강포수는 그도 뒷간에 나왔던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괘씸했다 모두 낯선 식구들 중에서 안면이 있는 것은 귀녀뿐인데 어쩌다가 마주치면 본척만척 피해다니는 귀녀의 태도는 여간 얄미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뒷당산에서 내려온 강포수는 더위를 쫓느라고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다 얼굴을 씻고 나면 주먹으로 달려갈 참이었다 강포수? 뭐? 강포수는 물방울이 흐르는 얼굴을 들었다 귀녀가 눈웃음을 지으며 서있었다 아니 지척이 천린가 10도 많은 우인일고 말을 걸어줘 기쁘기는 하나 비꼰다 눈들이 하 많아서 그렇지 않소 맑기도 어둡다 아 내가 뭐 헛소리 할기라고 술을 마시도 헛소리는 성미는 아니구먼은 흥 그렇겄소 귀녀는 슬쭉 한다 와 헛소리는 안해도 참소리는 한다 그 말이네 뭐라고 병사님과 그 사람한테 헛소리는 안해도 참소리는 했다 그 말이네요 그 그거사 내가 엄두를 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나간 일 말하면 범 물어간답디다 앞으로는 조심하소 그러고 말고 그거는 그렇고 혼자 낯선 집에 와서 고족하겄네요 귀녀는 다시 아까처럼 눈웃음을 지었다 눈웃음에 강포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게다가 서방님 성미는 말해 뭐하겄소 있는 동안 참아보소 치마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귀녀 모습을 강포수는 멍청이 바라본다 허참 그 일이 있으노 강포수가 주막에 가지 않고 행랑에서 잠자는 밤이면 귀녀는 남모르게 술과 고기 같은 것을 디밀어주곤 했다 이거 와이로꼬 들키면 말썽이 날킨대 처음에는 함께 죄짓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강포수의 마음이 차츰 차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귀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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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웃음을 보았을 보았을 때처럼 이따금 가슴이 철렉 내려앉으며 까닭없이 심란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서 혼자 벙싯벙싯 웃기도 했다 농망이다 노망 인가에서 오래 사니께 노망 들었구마 강포수는 최참판 때 갱랑에 붙어있는 일이 많아졌다 텁석불이 사십이 다 된 산사나이에게 철내진 병이 찾아온 것이다 여자라면 아예 인연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운수가 좋아서 큰 짐승을 잡아 목돈이 생기면 노름을 하고 도로 여자를 사기도 했으나 몸을 탐했을 뿐 강포수는 정에 들어본 일은 없었다 살림도 두 번 차렸었다 역시 돈으로 산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이 들지 않았다 짐승조차 몇 달이고 산을 헤매다 단골 주막처럼 나타나보면 여자가 없기 일쑤였다 제기를 또 달아났네 주막에서 홧김에 술을 퍼마시는데 옆에서 어쩌길래 기집을 또 놓쳤소 다 팔참 소간이지 뭐 사내구질 못해서 그런거 아니가 니 마누라한테 물어보라 뭐 내가 그렇던가 이 누무자석이 니보다는 나을기다 흥 큰소리는 친다만은 웃돌란구 객적은 소리를 하다보면 어느덧 거나해져서 강포수는 도망간 여자를 깨끗이 단념해 버리는 것이었다 하기야 내 주제에 기집 데리고 살림하겄나 사람이고 뭐고 간에 메인다는 게 딱 싫구마 생각해보면 잘 갔지 잘 가 나도 귀찮고 흥 제법이네 꿈같은 놈이 뭐를 앓고 싶더만은 제법 말할 줄도 안우마 이치가 그렇다는 거지 뭐 생각 잘했네 인가에서 못 사는 놈이 계집은 치레로 두는 것도 안 읽기고 죽음은 송장이야 짐승들의 치유줄 끼고 맞다 니 말이 맞다 총민놈이 산에서 죽지 어디서 죽건노 하고 웃던 강포수가 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술집 작부나 산골 안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귀녀에게 그것도 딸뻘이나 되는 처녀 아이에게 반했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어이없어 할 것이며 놀림감이 들 것이 뻔하다. 우던한 강포수는 그러나 그런 일 같은 것 헤아리지 않았다. 그 가시나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리 정신이 없는 걸까? 목침을 베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강포수는 충얼거렸다. 그 가시나가 아직 서방도 없는데 뭐할라고 그거를 구해달라 싫고? 어느 놈을 맘에 두고 그랬일까? 그 놈은 어디에 어떤 놈인고? 가만히 있자 평선이 그 양반을 따라 웃느니 부리부리한 그 놈이까? 밤송이 거치에 생긴 돌이 그 놈이까? 이제는 강포수를 묶어둔 것은 엽종이 아닌 귀녀였다. 귀녀야 와그라요? 귀녀는 견눈으로 강포수를 보았다. 우물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손목과 목덜미는 도토름하고 힘찼으며 신선한 내음이 귀녀로부터 풍겨왔다. 강포수는 침을 꿀꺽 삼킨다. 그 그거 말이다. 그거 뭐 말이요? 내가 구해다 준 그거 말인데 누구 때문에 누굴 마음에 두고 그거 알아 뭐할라요? 하는데 귀녀 코층당에 주름이 모였다. 성난 암킹이 같은 얼굴이 된다. 나도 돈 뭐 올라가면 뭐 할 수도 있고 마음만 잡으면 재물이사 뭐. 성난 갱이 같은 얼굴을 겁먹은 눈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쥐어짜는 소리로 강포수는 말했다. 귀녀는 무슨 생각을 했던지 강포수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본다. 탄탄한 골격, 단련되어 쇳덩이 같은 근육, 수염 속에 파묻힌 강포수의 이목구비는 그리 볼품없는 것은 아니었다. 귀녀는 픽 웃으며 돌아섰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남몰래 먹을 것을 디밀어주곤 했다. 이 사람아, 자네 꼴이 왜 그런가? 저녁때 주막에서 평산이 물었다. 한평생이 잠깐 아닙니까? 강포수는 뚱딴지 같은 대답을 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녹바진 사람 같군? 한평생이 눈 깜짝할 새인데 안 그러십니까? 호우, 사람 변했네. 고기는 물에서 살고 짐승은 산에서 살기 마련이라고. 까지 정 마음에 듣지 않으면 산으로 돌아가지. 울가면 몸도 아닌데. 아닙니다. 이 잔은 낯이 익어서 뭐 산 생각도 안 나누만요. 누가 가라고 멱살이라도 잡는 것처럼 강포수는 당황했다. 그런 모습이 평산에게 기이한 감을 주기는 했으나 귀녀 때문이라는 것은 알턱이 없다. 옛날에 말입니다. 요새는 와 그런지 그 생각이 문득 문득 나눔아요. 그때 나는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그게 얍놈이었소. 거참 희한한 일이었소. 다음날 고라니를 잡은 자리를 지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놈피가 흐른 자리에 수놈 한 마리가 나자빠져서 죽어있더란 말입니다. 총 맞은 자리도 없고 멀쩡한 놈인데. 그 극이 다 참 극이 다 음향에 있지 아니겄소. 평산은 멀뚱멀뚱 강포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강포수를 데리러 간 것을 계기로 김평사는 최참판댁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드나들게 되면서부터 평산은 최치수가 자기를 묻혀 가까이 하는 것처럼 허풍을 떨었으나 그의 말을 믿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최참판댁 사랑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조준구의 덕분이었다. 인간지 말자로 보기로는 최치수보다 더 있으면서 조준구는 평산을 두둔하는 척 그릇이 커서 너그럽게 용납하여 말벗을 사마른 주는 척했다. 세정에 빠른 평산이 그것을 모를리 없다. 속으론 한 수 더 뜨는 평산은 고마워하며 자신을 한층 비하하며 비벼대보는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산에서 내려와 잔뜩 외로운 강포수는 평산을 보기만 하면 엉기엉기 달라붙는 바람에 최참판댁을 서성대는 데 좋은 구실이기도 했다. 이런 형편을 기뻐한 사람은 하만댁이었다. 평산의 허풍을 믿어주는 사람도 그 혼자였다. 술집을 큰집 드나들 듯이 하면서 달아진 엽전 한입 내어주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서울 양반과 어울려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하만댁은 더욱 뼈꼬리 빠지게 길쌈을 하고 들리를 하고 삭파나질을 하고 그러는 한편 남편에게는 땀내 나지 않은 입성을 때묻지 않은 벗언을 하며 마음을 썼다. 시가 있는데 장사를 하시겠나 들리를 하시겠나 이 난세의 벼슬인들 수우랄까 하기는 요즘 세상에는 벼슬도 수만금을 주고 사서 한다는데 구달픈 마음에서 자기 위안을 위해 하는 말은 아니었다. 그는 진정 이야기 책에서 읽은 현부인을 본받으려 했고 부덕을 닦는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똑똑한 사람도 제 남편같이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었다. 용이 구름을 못 만나면 등천을 못하는 법이지 그분도 한이 왜 없겠나 그러니 노상 울분에 차서 술을 마시고 손장난도 하시고 왕손도 세상을 잘못 만나면 나무꾼이 된다는데 하만대기 등잔 밑에서 흐려지는 눈을 비벼대며 보선보를 대고 있을 때 안방에 드러누워 있던 평산이 일어나 앉으며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앞가슴을 긁적긁적 긁는다. 서얼서얼 나가볼까? 평산은 밖으로 나왔다. 초저녁은 지난 것 같다. 그는 밭돋길을 지나 물방앗간 쪽으로 간다. 저자가 저녁을 끝내자마자 눈빛을 감추고 붉은 입술을 실룩이며 차츰 얼굴이 질리기 시작한 최치수 모습에 겁을 집어먹은 조준구는 김훈장한테 피신 갔었다. 미운하고 운하 상대해주는 곳에서 한참을 짓거리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조준구는 평산을 보았던 것이다. 물방앗간에는 왜 가는 걸까? 멈추어서서 평산이 들어간 물방앗간 쪽의 동정을 살핀다. 마을 쪽은 조용했다. 이상한데? 어디 여기서 기다려보자. 그자가 나오기는 나올 테니? 조준구는 풀섭에 주질러 앉는다. 하! 저기 개집이 오는구먼. 풀섭에서 일어선다. 물방앗간 안으로 여자가 사라지자 그는 희죽거리며 슬금슬금 그곳을 향해 걸어간다. 이튿날 날씨는 맑았고 한결 햇빛은 투명해졌다.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노는 아이들을 이제는 볼 수 없었다. 한조! 고기가 좀 몰리나? 두 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평산이 꺾신 소리를 보냈다. 낚시줄을 들이오며 있던 한조는 제 얘기? 또 묶어 떨어지네? 낚시줄을 걷어 고기밥을 끼우다가 힐끗 올려다본다. 칠성의 또래보다 한결 젊다. 아침부터 재수 더럽게 얻구마요. 물깨기도 이전은 계명했는지 꾀가 생기가지고 낚시밥만 살짝 빼먹고 달아나고 마요. 윤보가 오면 무색해지겠군. 윤보 형님이요? 아 윤보 형님이 돌아오면 나는 때려치울 겁니다. 한마을에 강태공이 둘이서 쓰 것입니까? 평산은 두 개 쭈그리고 앉는다. 상놈들이 장유여서 찾을 것 있나? 그럼 말씀 마시소. 윤보 형님 신주 굶기는 건 못 부하시니께요. 부모 기일에도 노른판을 수다니는 내 주제에 상놈 괄시하는 것이 가소롭다는 응수였던 것이다. 윤보는 딸린 식구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자네야 그렇질 못한데 허구한 날 이러고 있으면 농사는 누가 짓나? 지보고 물었습니까? 강뻘 안 보고 물었을까? 하? 뽕나무집 농사는 종놈들이 짓고 마요. 한조는 평산의 집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뽕나무 한 그루를 두고 뽕나무 집이라면서 빈정되었다. 하긴 땅을 파거나 고기를 잡으나 이런 일이지. 상놈들이 일 안하고 지사나? 하모요. 맛임따. 우리 집 옆연내는 농사 짓고 지는 개기 잡고 그만하면 살림 안 되겠습니까? 쇠발의 비지. 뒤끌모아 대산이라 갑디다. 한데 그놈의 옆연내 애새끼를 베었을 때나 내질렀을 때나 사시사철 소쩍난다 소쩍난다 허니께로요? 웃잡니까? 부지런히 잡아다 미기야 허벅지에 살이 올라서 그래야만 보리죽이라도 얻어 안 묶어집니까? 젊은 놈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상놈이 못 배워서 그런 거를 웃잡니까? 한 조는 붕어 한 마리를 낚아올린다. 붕어는 비늘을 휘범덕이며 파닥거렸다. 우리 내사 어떻든 간에 거 안빵마님께서 딱하더마요. 노름돈이라도 좀 갖다 드리시면 싶더만은 세월에 좋다면 안빵마님이 길쌈하고 밥 메고 하거십니까? 노름돈을 갖다 줘? 서천 소가 웃을 일이지? 그랬다가는 제명대로 못 살걸? 평소는 역시 듣기 거북했던지 하늘의 구름을 본다. 밖에서 양반이면 안에서도 양반댁 많이 많이 것입니까? 가마타고 종년 불일기인데 계속 말투는 야유쬐였으나 하만댁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가마타고 종년 불일처지라면? 그랬더라면 누가 중인 집안에 장가 들었겠느냐는 뜻이었으나 끝까지 말하지는 못했다. 저기 숭어양반 오시놈아요? 뭐? 숭어양반? 평산이 한조의 눈길이 간 곳을 쫓는다. 조준구가 이쪽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했었다. 숭어양반이라니? 아따! 피레미 양반이시면 숭어양반도 이실 거 아니요? 평산은 어이가 없어 웃는다. 낚시질만 닮아가는 줄 알았더니 자네 언변도 닮아가는구먼? 누구 말입니까? 윤보 형님 말입니까? 아아! 곰보 말고는 닮아서 버릴 거 하나 없지요? 김은장도 그 형님한테는 꼼짝 못하니 깨요. 조 양반이 날 찾아오나? 한조는 고개를 돌리고 낚시대 끝을 노려본다. 조준구는 평산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리를 바꿔야 걷구마. 개명 양반 보면 개기들이 더 약삭 빨라져서 입값만 뺏어먹을 끼니? 한나절이 넘었는데 겨우 한 마리? 한조는 낚시대를 걷고 일어섰다. 진은 갑니다. 평산이에게 신용만의 허리를 굽히고 조준구는 본체만째 가버린다. 조준구는 씁쓸한 얼굴을 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한조의 모습을 애써 보려하지 않았다. 오늘은 당산에 안 가시였소? 평산이 인사하며 물었다. 평산이도 그리 끊기는 아니었지만 조준구의 다리가 지나치게 짧은 탓인지 매티지상에 비대한 평신이 되레 늘씬한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별 취미가 없어서 가지 아니했소. 낚시대를 걸머지고 사뭇 가고 있는 한조의 뒷모습을 아니꼽게 쳐다보며 준구는 말했다. 죄를 지었다면 모를까? 사람을 보고 피해가는 것은 오물을 보고 피해가는 것처럼 그 이상의 모욕이 없다. 저기 가는 저놈은 밤낮 낚시대만 쳐들고 있는데 고기잡이로 생계를 입고 있소? 기어이 조준구는 평산에게 묻고 말았다. 틈틈이 하는 게지요. 농사꾼이요. 놈이 벌어장머리가 없어서. 놈이 영 벌어장머리가 없어서. 아마도 양반이 싫은 게지요. 동학당이요? 글쎄 오시다. 그렇지는 않을 겝니다. 삐뚤음하게 세상을 보는구먼. 하긴 삐뚤음하게 세상을 보는 게 어디 그놈 뿐이겠소? 문벌을 내세워 도도하게 굴지만 너 자신도 세상을 삐뚤음하게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냐는 투다. 평산은 내심 조준구를 골려준 한조의 짓이 통쾌했던 것이다. 벌레 같은 놈들. 니놈들이 세상을 삐뚤음하게 보면 어쩔테냐?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썩어 없어질 놈들이 조준구는 마음을 돌이켰다. 가을이 머지 않은 것 같소? 수풀이 허퉁한 것 같지 않소? 조준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이미 초가을이지요. 농촌에서는 수수대를 바라보니 가을이 한결 강하게 감촉되는 것 같소? 그럴 겝니다. 서울서는 쌀을 나무 열매로 생각는 아녀자들도 있다하니 농사꾼같이 가을이 절실할 수야 없겠지요? 권속은 많으시오? 분명 강포수를 찾아 함께 산으로 가면서 물었던 말을 조준구는 새삼스럽게 되물었다. 안사람하고 아들놈이 둘이지요? 단촐하군요. 아들이 둘이라니 부럽소이다. 그렇다면? 하나 있지요. 그도 불출이요. 하! 모두 자손이 귀한 집안이구먼요. 그래도 아드님이시니. 그것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무슨 변을 당할는지. 준구는 껄껄 웃었다. 변이라니? 그건 농이요. 설마하니 그런 일이야 있을까마는? 하다가 이야기를 끊었다. 그는 강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낯색이 달라지는 평산의 얼굴을 애써 피하는 것 같다. 전 아룻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실었구먼. 조준구는 딴전을 피웠다. 내일이 장날이지요. 평산의 쉰 목소리는 낮았다. 설마 이사가 무엇을 안다는 건 아니겠지? 내일이 장날이요? 예. 내 가는 게 많소? 사드리는 게 많소? 되겠지요. 가을철이면 자연 내 가는 것, 들여오는 것 다 많아지지 않겠소? 농촌이니? 태어냈으나 평산의 눈알은 심히 흔들려 초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옛날 어느 곳에서 있었던 얘기라더군요. 이야기인 즉 독자인데 늦게까지 자손을 못 보았던 모양이오. 자연 부모는 첩투기를 권했고 실상은 그 당자한테 시가 없었으니 자식을 바란들 허사건을. 그걸 당사자도 몰랐었다 그 말씀이오? 평산은 애써 조준구 이야기 장단을 맞추었다. 왜 몰랐겠소? 사내 오기도 있고. 그래 첩을 두게 되었는데 그 계집이 요사하고 간악했던 모양이오. 흔히 그렇지요. 살림은 탐이 나고 이미 딴 사내를 보고 난 계집은 본댓과 달라 사내한테서 자손 바라기 어려움을 깨달은 모양이오. 하하, 결국 다른 사내를 보아 애를 뵌 계집은 남편을 살해했지요. 초론, 흔히 있는 얘길게요. 아, 그래. 그러고도 첨벌을 받지 않고 무사했더란 말씀이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오. 지나치게 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범죄지요. 무후한 것을 대절하 생각하는 풍습도 달라져야 할게고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귀신이 더 판을 치는 그따위 풍습도 없어지지 않고는 성악하는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사당을 없이 했다는 데 원인이 있고 나라 자체가 그 따위 고루한 것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뭐가 되겠소? 조준구는 평소 즐겨하는 식으로 시국 얘기며 나라 형편을 지리하게 논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거의 건성인데 싶었다. 평사는 긴장한 눈초리로 준구의 인매를 지켜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상대편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조준구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평사는 신경의 날을 세우고 사방에다 촉수를 펴며 더듬는 것이었다. 이 자가 냄새를 맡고 하는 얘기일까? 우연히 한 말일까? 냄새를 맡았다면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 그럴 리 없지? 남의 심정을 알통이 있나? 이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음, 결국 다른 사내를 보아 애를 뵌 계집은 남편을 살해했다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라고? 백성들의 눈을 떠야 어리석은 자들 무당이 바늘치고 개인 문제에 불과한 선영 봉사를 조정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당산에 가보시지 않으려오? 처음으로 준구는 평선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렇걸까요? 두 사나이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조준구는 부랴부랴 서울로 떠나버렸다. 입을 오므렸다 내밀었다 하며 칠성이 망가진 걸음삼태기를 3끈으로 엮고 있다. 잘려나간 손가락이 뭉툭한 손가락에 징그럽게 숨바꼭질을 한다. 아이는 마루를 기어다니며 배가 고파 울부짖는다. 보리방아를 찢던 이민혜는 겨우 절국공이를 내려놓고 찌은 보리를 이리저리 주걱으로 모아들인다. 빌어먹을 놈 새끼! 배도 안고플긴데 저 지랄을 하네! 이름 많고 새끼한테 뜯기고 정말 못살겄네! 누가 많이 내질리라 카더나! 칠성이 식둑 한마디 했다. 나 혼자 맨든 자식이요? 아이는 꺼이꺼이 가쁜 숨을 쉬며 젖을 넘긴다. 저 그거 아래탐에 두만네 논 말이요! 칠성이는 못 들은 척한다. 우찌나 잘됐던지 나락이 익으면 모가지가 부러지고 싶디다. 뭐만 꽂아놓고 당산에 가서 누워있어도 그 논이야 절로 추수하게 돼있는 상답 아니가? 흥! 그러게 하는 말 아니요! 두만네는 복이 터졌소. 호박이 절로 불러왔지! 우리한테도 갓난 할매 같은 친척이나 하나 있었으면 어느 세월에 내 땅 한 분 가지 볼꼬? 사람의 발자 누가 하노? 천지 개백이나 있으면 모를까? 만판에야 요놈의 욕구라지 면할 날이 있겄소? 사람의 발자는 모르는 기라 하모 모르고 말고 바람 한 분 잘 불믄 나도 장차 접 두 손어식 거느릴 신사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마? 낯으로 삼 끈을 자르며 혼자 씩 웃는다. 두 손은 아니라 열 첩을 거느린다케도 내사 이 밤분 안 떼겄소. 제발 한 분 잘 살아보기나 혜심은 얼마나 좋을꼬? 죽은 난개에 꽃피기를 바라지. 귓밤만 만지고 있어 보라모. 그러나 저러나 요새 갓난 할매가 다 죽게 됐다더마요. 두만네가 쫓아 댕기 쌓터마는 와 안그랄꼬? 머리털을 뽑아 신도 삼아 줄긴데? 늙으면 죽어야지. 곡식 한 톨이라도 죽낼 것 있나? 쉬! 초상 나갔다 하대요. 지난 겨울에 죽었심은 두만네도 논커냥 그 놈의 할망구 두만네 살게 해줄라고 보시라 보시라 살았났던가? 흥! 그라네도 두만나베는 그 악스러워서 곡식 밀려놓고 사는데 시샘이 나서 못 견뎌한다. 아앗! 이미 내는 어린 것에 뺨을 찰싹 찐다. 잠이 깜빡깜빡 들려던 어린 것이 젖꼭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물었던 모양이다. 빌어먹을 우는 아이를 냅다 밀어던진다. 자식이고 뭐고 다 귀찮다. 울든지 말든지 배에 지가 불렀시면 처 자빠져 자라. 젖꼭지만 물리고 있시면 이런 지리산 죽놈이 해줄 걸까? 손잡을 깬 아이는 울면서 더욱더 기어오른다. 이런 기 다 애물이지? 애물? 아이를 부딪히고 뜰에 내려선 이민에는 삽작 밖에 놀고 있는 이미를 불러들인다. 이놈은 가시나야! 애기나 봐라! 밥 처먹고 뭐하나? 모두 애물이다! 애물이라! 누가 귀찮은 새끼들 주렁주렁 내질러 놓으라 하더나? 자식을 혼자 났소? 걸음 삼태기를 바지게 집어던진 칠성이는 지게를 쥐고 물밖으로 나간다. 이민에도 절구통에 보리를 걷어 사기에 담아 머리에 이고 나가려다 장독에서 바가지를 집는다. 이놈은 가시나! 얼라 안 보고 마실만 갖다 봐라! 이물가에서 이민이가 보릿살을 씻고 있는데 두만네가 물덩이를 들고 온다. 선인은 어디 가고 성님이 물 지르러 오요? 회가 동했는가 베? 그 놈은 제 집아 배가 아프다 캐서 이 사람아 이 그 아까운 보릿던 물은 와버리노? 우리 집에서 돼지가 없인께 저 불은 까불어서 견은 뺐으니께요. 그래도 아깝구나. 두만네 집에는 돼지가 있었다. 시뜩해하는 이민의 심정에는 나란 곳 없이 두만네는 물을 깃는다. 성님요? 와! 강청 때 그 예핀네 와그라는지 모르겄소. 또 다투었는가 베? 내가 하는 말이라 카면 말마리 꾸랭이를 물고 나서지. 이 서방이 바람을 피우더니만은 그 옆있네. 시끄럽다. 월선인가 뭔가 그 제 집이 떨어져 나가시면 그만이지 와! 이자는 날 보고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 인덕이 없일라 카이 별놈의 꼴을 타보요. 원체 성미가 그런께에 샘난 사람이 참아야제에 참는 것도 한도가 아니겄소? 이유간에 그래 쌀 거 없다. 속이 썩더라도 참아라. 두만네는 부골스러운 몸을 뒤로 젖히며 서툴게 물덩이를 인다. 성님은 신간이 변함께 몸이 자꾸 나요. 그러메? 두만네는 비쩍 비쩍 야비기만 하는데 내가 이래서 남사스럽다. 참말이제 성님은 복도 많소? 뭐? 살짝하이 밤낮 동동걸음이지. 그러면 나는 먼지 가네? 야! 물덩이를 입고 덤쑥덤쑥 걸어가는 두만네 뒷모습이 사라지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만택과 막달래가 물길로 나타났다. 여느 때와 달리 막달래는 두툼한 입술을 충긋충긋하면서 말이 없었고 이민에는 막달래를 힐끔 쳐다보았을 뿐이다. 하만택도 잠자코 물만 길어올린다. 성님 나 이런 말 통응 안할락했던 만은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아닐 것입니까? 한 분은 해야 내 속도 풀릴 걸 겉에서 말을 하요만은 물을 다 기러놓고 딸의 끈을 입에 물던 하만택 무슨 말인지 해보게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이리 시삼스럽게 나를 망해먹을라더니 그래 남자 없는 과부는 죽어도 좋다 그 말씀이요? 이상한 말을 하는구먼 누가 자네를 죽어도 좋다 카든가 말라서 억울하던 하만택의 양볼이 밝아 깨물든다. 감정의 날이 서서 그렇게도 하려니와 때때로 그는 별일 없이 얼굴에 열이 모이곤 했었다. 뒤에 사람 없다고 없애 여기는 게 더 서럽소? 어째 남의 집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만 당해야 합니까? 허허 참 말을 해야 알 거 아닌가 벌써 한 번도 아니고 어젯밤에도 우리 밭에 콩을 낱낱이 훑어서 낭떼질을 해놨단 말입니다. 하만택 얼굴은 순간 파리해진다. 성님이 한번 충고를 해주소. 성님 면을 봐서 지금까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아시니깨요? 알았네. 하만택은 물동이를 이고 떠났다. 그가 떠나자 막달래는 이미네를 상대하여 손짓발짓해가며 평산이와 그의 아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도 원통하여 제 가슴을 치곤 했다. 이미네는 미미한 웃음을 띄었다. 아이고 의자 그만하고 나도 할 일이 태산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온 하만택은 집안을 살피다가 타장마당으로 나간다. 그곳에서 거북이를 찾았다. 와그랍니까? 심부름 시키려고 집에 가자. 무슨 심부름입니까? 말이 많구나. 잠자코 따라오너라. 집에 온 하만택은 거북이를 작은 방에 밑 떠밀어 놓고 밖에서 문고리를 걸었다. 어머니! 방 안에 거북이는 발을 구른다. 하만택은 나무단에서 실팩한 맥감을 너댓게나 골라서 꺾어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놈! 너 죄를 네가 알지? 어머니! 아무 잘못 없습니다. 맞아야 한다. 그래도 안 나올 병이라면 너하고 나하고 죽는 거다. 자, 옷을 걷고 종아리 내놔라. 어머니!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막달래 콩밭에 들어가고도 모른다 하겠느냐?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 매간 알았다. 아이고! 하만택은 미친듯이 아이를 때린다. 거북이는 고함을 지르면서 방문을 헤매었다. 문 열어라! 밖에서 평산에 뇌성이 올렸다. 아,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하만택은 더욱 세차게 매질을 하였다. 방문이 우지끈 넘어졌다. 거북이는 넘어진 문을 밟고 비호같이 마당으로 뛰어나간다. 마당에 나간 거북이는 뱅뱅이를 돌았다. 그러다가 쓰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사지를 파들파들 떨었다. 무슨 짓이냐? 병산이 고함을 질렀다. 인연! 부엌으로 돌아간 병산은 물 한 바가지를 벗어 기절한 거북이 얼굴에 끼얹었다. 나, 나 막달래 콩밭엔 안 들어가. 거북이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뭐라고? 아버지, 콩밭 내가 아네. 인연 자체주정 말해라. 어째서 자식을 개폐대십 했어? 자식 지러픈 지가 압니다. 뭐시? 자체주정 말하라 했다. 하만택은 퀭하니 뚫린 눈을 움직이지 않고 우물가에 서 있었던 일을 대강 말했다. 움직이지 않는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오냐? 어딜 가시오? 목을 쳐 죽이랴? 걸쳐서 하는 말과 직통으로 하는 말의 차이를 평사는 똑똑히 구별한다. 어느 놈이 했느냐 하며 별의별 욕설을 퍼부었을 때는 오불관언이지만 니놈이 도둑이다 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는 막달래 집 마당 안으로 쑥 들어섰다. 남자 없는 집안 도둑의 손이 탈까 근심되었던지 막달래는 닭장을 손보고 있었다. 어쩐 일이시오? 인연! 뭐라꼬요? 아가리 찢을라? 아니, 아가리를 찢다니 무슨 말씀이오? 막달래는 무섬증을 느끼고 풀이 죽는다. 니년이 죄를 몰라서 악다군이냐? 평사는 뚜벅뚜벅 막달래 앞으로 다가간다. 주먹을 쥐고 버짐이 핀 막달래 볼을 친다. 아이고, 사람 치네? 난장이 막달래가 부엌에서 쫓아나왔다. 어메! 다시 주먹은 막달래 코를 쳤다. 코에서 피가 쏟아진다. 아이고, 울 어메 죽소! 감히 니를 보고 주리를 틀어 죽일 년 같으니라고! 막달래는 코를 막아주며 도망치려 했다. 동네 사람들! 울 어메 죽소! 평산이 달아나르는 막달래한테 발길질을 했다. 땅바닥에 쓰러진 박달래 코에서는 연방 피가 쏟아진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평산은 피가 묻은 주먹을 보리떼 무더기에 비벼 닫고 인연! 또 아가리 놀렸다가는 삽작 출입 못할 줄 알아! 마지막 으름장을 놓고 떠났다. 모여든 사람들은 미친 게 피하듯 평산이를 외면했다. 야문에는 막달래를 끌어 일으키고 막다리가 떠온 물을 끼얹으며 흐르는 비를 막아준다. 아무리 상민들이 들고 일어나 봐야 양반들 행패는 여전하고 영팔이 안탄했다. 개 백정 같은 놈! 집갓 놈이 양반은 무슨 놈의 양반! 한둘이 침을 콱 뱉었다. 제 기집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남의 안악을 쳐? 야문에는 비를 닦아내며 혀를 끌 끌쳤다. 세상에 상사람은 성도 없는가? 법은 양반님만 위에서 있는 긴가? 아무리 상사람이라 하지만 남자가 남의 여자를 쳐? 말이사 바로 하지. 이러니께 세상에 한 분 뒤집혀야 하는 기라. 한 분 더 일어나서 혼따름이 나야. 우리끼리니 마리네만 동학당이라도 일어나신께 쌈에 지기는 했다마는 양반들 길을 죽이고 관가도 잠잠해서 그 뜸에 숨 좀 쉬는가 했더니 동네 구치는 그놈 냉큼 드러내야지 그대로 두어서 쓰겄나? 죽은 듯이 늘어져 있던 막달래가 벌떡 일어섰다. 맞소! 사실은 코피가 쏟아졌기에 그렇지 심하게 다친 곳은 없었다. 도마 위 계기가 칼 무섭어 할까? 누가 죽는가 보자. 목심 걸어놓고 해볼 낀께. 막달래는 길길이 뛰며 살풀이하는 무단같이 날뛰었다. 듣기 온 안악들은 안악들대로 수근거렸다. 시상에 이열이 낭자하고 법도 없나?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지? 막달래의 기가 상승해 갈수록 도리어 흥분했던 남자들 분위기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주먹을 휘두르고 눈을 까짚는 막달래 모습을 보고 웃기까지 했다. 동정이 차츰 없어지는 것을 깨달은 막달래는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혼자 된 것도 서른데 이러고 살면 뭐하건노? 이런 천대받고 살면 뭐하건노? 하며 뚱꼭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순 후 잠시 술렁거렸으나 이내 바람잔 날에 강물같이 겉으로는 별일 없이 마을은 잠잠해 있었다.